스레시 한 그릇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진짠가? 아 딴 모양이 어서오고 야 상대팀 프로 세 분인데? 아 그래 아 그랬어? 어쩐지 요즘 문의가 많이 오더라 위쪽 느낌이긴 한데 동선이 아래쪽에 이제 먹을 거 다 먹어가지고 저 친구 땅 모양의 오더? 심상치 않군 어우 간봐라 안 됩니다! 어디 홀라라고? 퀘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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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가고 싶은데? 가면 안 돼? 끝났네 그래도 이득 보고 왔다 약간 명분을 좀 채우고 온 느낌이랄까? 어? 어이 어 나 렛콘 됐으면 딱 부합된 데 나이스 나이스 나미 딱 떼 노풀이야 나이스 아니 와가지고 괜히 죽었네 응 구라야 귀여워 이든 줄 알았지 어 저기다 렛콘 왜 던지지 응 집 갔지로 야 야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살린 건데 아 이거 그냥 랜턴 놈 뒤로 갈 걸 뭐야 아니 우영이꺼야 어딜 감히 카카오티를 어? 아 루시안이 형 외친 거야? 아 근데 우양이가 느낌이 확실히 좋다 대충 못맞아주면 그냥 알달달하잖아 센스가 좋아 어 뭐야 아 안돼 아 왜 행복할 시간은 짧은 거야 항상 미치겠구마 뭐라고? 어시당 천원 영혼당 천원 킬당 마이너스 만원? 아 루시안 느낌 있네 근데 와드 다 써가지고 이거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? 오 야 깜짝이야 아니 아니 뭐야 어 홍이천원 어 홍이천원 오오 op 예 오픈 骯 slip 아이 웃 україн 쫄아 이거를 보내 Нап 어머 굿 아주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블리츠가 이킬이에요 아 어 쿨 쓰고 이랬다 저랬다 했었으면 살았겠다 좋았다 아주 좋았다 어머 철원이 하늘에 뚱뚱 떠다니네 쏙 쏙쏙쏙 쟤 뭐야 키워먹어? 킬로고 비슷하긴 한데 사실 비슷한건 아니야 이 정도면 호우 낚시 지렸죠?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하하하 아 진짜 대단하다 어? 아! 마이너스 만원 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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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으려다가 다 못 먹었네 다 밀리는데 근데 아 저걸 어떻게 해야되나 어서 가보자 포탈이 다 들이었습니다 아우 하나하나 먹게 힘든 세상인데 꼼꼼하게 먹어야지 이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이걸 야 이걸 사냐 천상에이치였다 가자 이거제 이거제 아 뭔가 보인다 어 뭔가 보인다 뭔가 보인다 아 미쳤다 영혼 70 74개 기다려요 물리러 갑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하지만 기분 좋아 아 아 어 야 피오라가 먹었는데 아 이거 탱탬으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마방 증오의 사슬 증오의 사슬 가서 애니비아나 스웨인한테 걸면 될 것 같은데 아 아이고 야 욕먹고 그냥 한턴 더 봤어야 했던 것 같긴 한데 어 어 어 야 누구한테 쏘 공을 어 근데 안 끝나긴 했다 야 이 정도면은 이거 헌혁이 지갑 그냥 영혼까지 뜯어가라는 신의 한수 아니야 이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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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넵 끝낼! 끊어져! 이겨져! 와! 이겼다!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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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어떻게 이겼냐! 와 진짜! 잠깐만! 35C! 어 뭐야! 아! 인기투표 아닙니다! 실력투표죠! 예! 일단 7당 마이너스 만원이고 30원씩 2만원! 일단 2만원이고요! 0원 몇 개 먹었나요 혹시? 아! 잠깐만! 3명에 10만원 추가잖아요! 어! 미쳤는데? 0원 몇 개였는지 볼게! 106개면은 얼마야? 10만6천원! 22만6천원? 어! 아니! 너무 많이 뜯어갔는데? 건요가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자! 아! 기분 좋구만기라! 오랜만에 티몬춤 한번 가자! 가보자! 아! 가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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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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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